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공모를 진행했는데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먼저 바꿔볼까요? 알려지기로는 유력해 보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놀이도 평화놀이 자치도 이런 이름이 새롭게 가닥을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저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새 이름 공모 후폭풍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명은 기본적으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어떤 고유한 명칭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분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한 도시가 이게 어떤 고유 명칭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의미 또 어떤 가치적인 의미 이걸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놀이? 평화와 누리가 뭔가 통하지? 누리라는 게 우리 순 우리 말로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온 누리에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어떤 평화누리라는 의미가 이 지역이 이제 접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물론 뭐 이 지역의 어떤 추구하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지역의 지금 평화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자치도 이름으로 적당한 것인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는 없는 것인지. 특히 아마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게 올리는 게 좀 다들 뜬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광역단체 이름 붙이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공원 이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나 이걸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도를 저렇게 평루, 평루. 뭐라고 그러죠? 평화누리예요. 평화누리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채택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건 호불호가 나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후폭풍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댓글 몇 가지만 소개하면 북한은 평안도고 남한은 평루도냐. 북한 동네 같다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보시는 그대로 이거 반대한다는 경기도청 경기도 홈페이지의 글들 참여 인원이 2만 8천 명인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제작진으로부터 듣기에는 3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만 명이 넘으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을 해야 됩니다. 어제 김동연 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북부특별여치도 명칭 공모에 대한 식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스트 마일 마지막 구간입니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결승전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합니다. 평화누리 너무 이름이 좋습니다. 저도 이거 공모를 한번 응하고 싶었어요. 평화라는 단어를 이어서 통일까지 엮고 싶었는데 그건 조금 욕심이고 평화까지는 이어야 되겠다 했는데 평화누리라서 너무 기뻤는데. 물론 평화누리 자치도라는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라는 저 이름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최재범 교수님 김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흔들림 없이 수준하겠다고 했고 김병주 의원이 이번에 재선했는데 지역구가 경기도잖아요. 통일까지 넣고 싶었는데 평화누리라는 이름 너무 좋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모양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이 보통 우리가 도 이름에 쓰는 명칭하고 좀 다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요. 또 좋아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화누리라는 말이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북한과 관련된 분은 저는 전혀 1%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도 지명과 맞느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거쳐서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모에서 그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름이 이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마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논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정 부분은 또 반발이 있고 일정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도 이름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평화누리라는 말이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용어와 좀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도 이름으로 쓰기에 적합하냐 하는 문제는 한 번도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는 이러면 좋은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경상남도 경상국도 전남도 전남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만 그렇게 부르니까 물론 세종시가 특별하게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평화누리라는 말을 썼을 때 올 수 있는 좀 다가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랄까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논의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3만 명이 반대 청원을 했기 때문에 김동균 지사도 답을 해야 되고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좀 더 따져보니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여기 보면 경기 북부와 남부를 나눠서 경기도는 남부를 유지하고 경기 북부만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만들겠다. 보니까 상금에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도지사 상장을 받았고 대구에 살고 계신 91살의 여성이 지었다.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이게 일단 이렇게 공론화가 돼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경기도도 마냥 이렇게 좋다, 예쁘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사실 섬찟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섬찟까지요, 갑자기. 왜냐하면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800만 불 100억을 갖다가 줬잖아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쌍방울에다가 800만 불 100억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화영 부지사였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의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평화부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800만 불 김정은이 받아놓고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김정은이 우리나라 보고 대한민국 보고 동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대국인데 어떤 적대국이냐. 제1의 적대국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보고 제1의 적대국이 동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화 타령할 때입니까? 더군다나 김병주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병주 의원이 지역구가 경기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비례대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김병주 의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성장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사성장군 출신이 저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평화도 좋고 누리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쳐다보는지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논평은 존중하대. 다만 아까도 최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누리 이 꼴 북한이다 이렇게 등가시켜서 똑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하영 전 부지사 얘기나 북한 김정은 얘기는 논평의 취지는 존중하대. 다만 너무 나가신 것 같아서 제가 수나 말씀처럼 웃으면서 좀 기다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신설했다. 김동현 지사의 반응이 나오면 저희 뉴스탑10 언제든 제가 반영해서 이거 확정된 거 아니다 혹은 바꿀 이야기 있다 아니다 밀어붙이겠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